주민생활정치연구소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번에는 이준석 지하철 꿀잠 사진의 와글와글 쇼하네 쇼라도 해라, 이준석의 정치적 변화와 미래 전망이란 주제로 영상을 보내드렸는데요. 정치인의 목적은 다양한 사회적, 경제적 상황과 문제를 고려하여 국가 또는 지역의 발전과 민생을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민 여러분 어떻습니까? 과연 구의원, 시의원, 국회의원, 구청장, 시장들이 위와 같은 정치인의 목적을 제대로 실천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이번에는 한동훈 난 가짜뉴스 피해자지만, 민주당의 애완견 언론과는 위험이란 주제로 영상을 보내드리겠습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자신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벌금형 500만원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된 것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는데요. 한 전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유시민 씨의 저에 대한 가짜뉴스 범죄에 대해 유죄 판결이 최종 확정되었다며 AI 시대에서 가짜뉴스로 인한 선동은 더 쉬워지고 더 정교해지고 더 잘 확산된다며 가짜뉴스는 대중들이 모를 때가 아니라 원할 때 더 난폭해지니 지금처럼 갈라진 정치 상황에서는 더욱 위험하다고 했습니다. 그는 오늘 유죄 확정된 유시민 씨 가짜뉴스 범죄를 비롯하여 제가 당해온 가짜뉴스 피해는 청담동 술자리 가짜뉴스 등을 비롯하여 굉장히 많다. 그래서 가짜뉴스의 피해자가 되면 고통스럽다는 것을 잘 안다면서 저는 비록 가짜뉴스들의 피해자이지만 민주당이 추진하는 언론재갈법 등으로 언론을 애완견처럼 협박하려는 시도에는 단호히 반대합니다. 애완견 운운하는 비뚤어진 언론과는 가짜뉴스 못지않게 위험하며 민주주의를 위협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한 전 위원장은 AI 시대가 와도 세상이 변해도 시시비비를 가리고 정론지피라는 언론의 역할은 줄어들지 않을 거란 믿음이 있고 가짜뉴스 피해는 막으면서도 언론과 표현의 자유의 본질도 지키는 AI 시대의 가짜뉴스 방지 정책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한편 이날 대법원 3부주심 노정의 대법관은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이사장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는데요. 대법원은 원심 판단의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유 전 이사장은 지난 2020년 4월과 7월 라디오 방송에서 이른바 채널어 사건을 언급하며 한 전 위원장이 자신의 계좌를 사찰했다고 발언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는데요. 당시 이동재 전 채널어 기자가 유 전 이사장의 비위 의혹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 코리아 vik 대표를 회유했고 여기에 한 전 위원장이 연루되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었다. 유 전 이사장은 4월 방송에서 지난해부터 검찰에서 저의 어떤 비리를 찾기 위해서 계좌는 다 들여다봤으리라고 추측한다며 저는 그게 다 윤석열 사단에서 한 일이라고 본다고 말했는데요. 이어 사회자가 한 전 위원장의 연루 가능성을 제기하자 그렇죠 라고 답했습니다. 7월에는 더욱 구체적으로 만약 사업비 출금 계좌를 지출 계좌를 봤다면 이건 불법 사찰이라며 그 당시 한동훈 검사가 있던 반부태강력부 쪽에서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은 2019년 12월 발언과 2020년 7월 발언에 대해 유죄로 판단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으며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보건복지부 장관을 지냈고 정치사회 농객으로 활동하는 등 여론 형성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는데 여론 형성 과정을 왜곡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도 자신의 발언이 허위 사실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유 전 이사장과 검찰은 모두 항소했으나 2심은 항소를 기각해 1심 판단을 유지했는데요. 2심 재판부는 유 전 이사장의 2020년 7월 발언에 대해 발언을 하게 된 시기 및 상황을 고려하면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정치인들이 선거에서 당선되기 위해서는 생활정치 유튜브를 효과적으로 제작하여 지역주민들에게 홍보함으로써 선거에 당선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겠지요. 아무리 지역주민과 소통하고 지역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앞장서며 투명한 활동 보고를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했다 하더라도 지역사회에 효과적으로 알리지 못하면 정치인으로서의 발전을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중도표의 80%가 유튜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인이 1인 미디어인 유튜브를 활용하지 않는다면 정치를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말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활용하여 1만 명 이상의 구독자를 확보하고 있으면 선거에서는 50%를 먹고 들어간다는 것이 시대적 현실입니다. 지역사회에서 생활정치 유튜브 제작을 원하시는 정치인이나 후보자님들이 있다면 010-242-7909 카톡으로 연락을 주시면 생활정치 유튜브 제작지원센터에서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